자 더 좀 버텨야 산다는 특히나 포토타임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죠 먼저 시즌3 연출을 맡은 조효진 김동진 PD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전세계 버티기 열풍을 선사한 추억들입니다 두 분 그 T존을 중앙으로 해서 서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능의 한류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죠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손 인사도 좀 해주시겠어요 두 분 네 왼쪽 조효진 김동진 PD님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진짜 지금 내적으로는 춤을 많이 추셨을 텐데 네 제가 내적으로 알아두고 잠시 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종버지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개인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여러분 백수씨입니다 네 백수 자 백수씨 일단 평범하게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 이제 백수씨 음악의 몸을 맡기세요 그렇죠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시간은 4시간 4시간을 버티는 백수씨의 모습입니다 자 4시간 아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마지막 포즈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백수씨 잠시 후에 모십니다 아 첫 테이블 아주 잘 끊어줬어요 자 이제 여러분 김동연씨를 모십니다 제가 오늘 포토타임에 가장 기대가 큰 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파이터 김동연씨 좋아요 자 포토타임도 파이팅한 모습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어린 포토기사님들 네 신간포차 잘 부탁드리고요 완벽합니다 어 자 분명히 퇴장할 때도 범상치 않게 퇴장하시겠죠 자 퇴장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네 연기입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 제발 퇴장 부탁드립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 춤은 정말 잘 추시는데 아 좋습니다 권유리씨를 모십니다 아 우리 김동연씨 되게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존버즈의 아이콘이죠 네 유리씨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 자 이제 볼륨 업 유리씨 만겨주세요 이거죠 이거예요 퇴장 그 상태로 퇴장 어우 너무 신나네요 어우 너무 신나네요 어우 저도 진행하는 걸 잊게 만드는 우리 유리씨였는데 아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심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우리의 MCU 유재석씨입니다 아 역시 유재석 반갑습니다 네 일단 편안하게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표정 부자 포즈 부자 유재석씨 왜 최고의 MC인지 알 수 있는 이제 음악을 올려봅니다 오우 이거 97년도에 푸셨던 유키즈 온 더블록프의 예 뉴 하우징 그렇죠 완벽합니다 와우 유재석씨 자 이제 우리 존버즈 네 분 단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권유리씨 김동현씨 백스씨 모두 나와주시고요 아 이렇게 되면 진검승부인데요 네 일단 네 분 일단 가까이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김동현씨 몸을 틀어서 지금은 평범하게 찍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정면 오늘 포토 기자님들의 이 셔터 누르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자 오른쪽 와우 자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버텨야 산다 시즌 3 자 네 분 한 번 버텨볼까요 자 버티는 포즈 자 이거죠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 완벽한 포토타임이란 이런 것이다 시선 오른쪽 자 이제 버전에 맞는 음악 볼륨 업 자 자유 포즈입니다 가까이요 자 정면 왼쪽 시선 시선 이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시선 오른쪽 시선 오른쪽 시선 자 우리 포토 기사님들 자 지금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계시는 두 분의 피디님 조혜진 피디님과 김동진 피디님 두 분 중앙에 서시고 일단 정면을 봐주시죠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요 왼쪽 이쪽입니다 오른쪽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손인사도 한번 해주실까요 손인사 손인사 아 더 좋은 버텨야 산다 올해로 시즌 3를 맞이했고요 자랑스러운 기억들인데요 이제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네 더 좋은 버텨야 산다 시즌 3 파이팅 자 그 손을 3로 한번 바꿔볼까요 3 3 자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 즐겁게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신나는 무대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주시죠 자 유재석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됐네요 아 더 좋은 버텨야 산다 시즌 3 제작 발표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오늘도 나도 굉장히 덥고 한데 예 이른 시각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씨 네 안녕하세요 권유리입니다 네 이렇게 더 좋은 3까지 잘 버텨가지고 네 이렇게 3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더운 날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동현씨 네 안녕하세요 도전 3에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최강 파이터 김동현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덱스씨 네 이번 도전 시즌 3에서 막냉이로 합류하게 된 덱쪽이 덱스입니다 이번에 동현이 형과 함께 최선을 다했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진 피디님 네 더 좋은 버텨야 한다 시즌 3 연출을 맡은 김동진 피디입니다 더운 날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효진 피디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가훈의 조효진 피디입니다 더 좋은 버텨야 한다 시즌 3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시청자분들과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섯 분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확실히 우리 베테랑 유재석 씨와 유리 씨한테서 여유가 느껴지고 그리고 김동현 씨와 덱스 씨 뭔가 패기 열정이 느껴지고 두 피디님들의 이야기에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인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 3는 얼마나 더 다채롭고 강력해졌는지 오늘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최초로 공개하는 시즌 3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 보시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최초로 공개해야 더 좋은 버텨야 산다 시즌 3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시즌 1, 2와는 또 차별화된 점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 시즌 3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피디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시즌 3 전체적인 컨셉 소개와 함께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일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좀 미리 살짝 말씀해 주신 프로덕션 비하인드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피디님께서 먼저 조효진 피디님 벌써 도전 버텨야 산다 시즌 3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시즌 3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기존의 상상력이 강화된 특이한 예능인데 거기다가 공감과 강화라는 걸 좀 신경 쓰면서 기획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사회적인 이슈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관련된 대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끔 약간 이제 좀 그런 거를 많이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새로운 멤버 두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맞춰서 시즌 1초에는 저희가 차마 다른 멤버들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강력해진 강화된 미션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리 씨만 보고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덱스 씨와 김동연 씨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강력해진 약간 그런 미션들을 좀 더 최대한 많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많이 해보자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뭐 우리 출연자들은 좀 고생스러우셨겠지만 결국은 결과물은 굉장히 좀 좋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과 강화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김동기 PD님 혹시 첨언해 주실 네 저는 이제 비하인드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이라이트 나왔지만 공포 도전하면 이제 공포 씬이 하나씩 있잖아요 공포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공포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면서 뭔가 시즌 1, 2의 그런 좀 뭔가 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진짜 리얼하게 느낄 수 있게 좀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비하인드로 멤버분들이 오셨을 때 진짜 아무도 없는 폐리조트에서 스태프분들 다 어디다 숨어있고 진짜 그분들이 느끼게 이렇게 공감 이렇게 그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전날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내용을 모르는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무서워 하시는 걸 보고 아 그는요 겁이 많은 뭐 재석 씨나 동현 씨가 오시면 아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성공이다 생각을 했는데 데스 씨가 그렇게 무서워질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게 좀 약간 저의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인 것 같아요 예측을 했지만 또 예측을 벗어나는 인물들이 주는 재미가 또 있겠네요 자 지금 뒤쪽에 보면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봤던 시뮬레이션 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유재석 씨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뭐야 정신 차려 정말 많이 하시는데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장 크게 놀랐던 점 차별화된 점 뭡니까 아 뭐 차별화된 점은 우리 뭐 핀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차별화된 점은 뭐 여러가지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동현 씨하고 우리 또 덱스의 합류가 여러가지 또 시즌3의 가장 큰 또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존에 우리 또 유리아 계속해서 본인의 또 역할을 또 충실히 또 해주고 그만큼의 또 재미를 본인이 또 맡아서 충분히 또 해주지만 또 이 안에서 있는 또 새로운 또 어떤 케미 요것도 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세 개가 이제 세 편이 내일 먼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제 예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저는 좀 첫 회가 좀 가장 당황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뭔가 여러가지로 생각이 좀 많았던 그 존이 좀 첫 번째 존이었어요 그렇죠 AI 존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AI 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AI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유리석 씨 맞죠? 아 어쨌든 저의 모습을 한 분들이 100분이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정말 놀라운 AI 존은! 네 네 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리 씨는 어떠셨나요 이번 시즌3? 뭐가 좀 가장 달라졌고 느낌 어떠신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캐릭터들 근데 좀 체급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분들이 이렇게 등장하셔서 난이도가 엄청 더 높아졌고 훨씬 더 강력한 버티기를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새로운 분들과 함께 적응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왜냐면 진짜 유리는 이번 시즌 너무 좋아했어요 곳곳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비춰졌고 덱스를 한 100번 정도 불러요 4시간 안에 100번 정도 덱스야 100번 그리고 유재석 100인 이번에 100이 키워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다전에 김동연씨와 덱스씨가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두 분은 원래도 더 좋은 시리즈의 팬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처음 듣는데요? 너무 광팬이에요 그냥 광팬이에요 광팬이에요 첫회 녹화하는데 동현이가 와서 형님 영광입니다 근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광팬이라면서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은 얼마나 새로운 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분명히 내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달라졌을 거다 그래서 물어본 거다 그럼요 그럼요 광팬입니다 광팬인데 저희 가족 모두가 광팬입니다 가족 모두가 광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했을 때는 또 느낌이 달랐을 거 같아요 어땠나요? 볼 때는 너무 재미있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이야 뭐 하나 다시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건 좀 낫겠다가 없을 정도로 아 정말 저는 사실 매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힘든 훈련 많이 하고 뭐 힘든 거 버티는 거 자신이 있고 좀 물론 못 버틸 때도 있지만 그 버티는 느낌이나 도전하는 게 좋은데 이야 다시 한다 했을 때 이야 진짜 쉬운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매번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보면은 막 눈보라도 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겨울에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 더 추워가지고 수위를 또 많이 타시니까 수위를 또 많이 타시니까 아니 그럼 그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시즌4에 또 연락이 와도 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이런 버티는, 도전하는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못하지만 매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못하지만 그렇죠 이상하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 뭔가 할 수 있었거든요 인생은 도전이죠 예 저는 뭐 어쨌든 제일 먼저 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저의 웃음버튼이에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웃겨요 대단해요 정말 예 아까 포토타임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회장을 못 알아들었었죠? 회장을 더 하세요 더 하세요로 잘못 들었어요 더 하세요? 아 우리 김동연씨 특징이 듣고 싶은 대로 됐네 예 백수씨 네? 광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직접 참여해보니까 어 사실 저번 시즌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어 아니면 뭐 내 시간 이거 뭐 일부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 직접 해보니까 그런 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 영혼까지 끌어보아서 버틸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동현이 형님과 저를 의식해서 그런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더 몰입되고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랬던 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그걸 좀 피디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을 이번에 캐스팅 하면서 진짜 난도를 확 올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조효진 피디님? 네 아무래도 뭐 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좀 하고 싶었는데 뭐 이제 좀 못했던 어쨌든 뭐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뭐 그냥 출연자들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과제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줬을 때는 사실은 그게 얘기가 안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또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할 수 있게 돼서 좀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미션들이 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네 정말 난도가 올라가서 어려운 미션들이 가득하다라는 걸 지금 조효진 피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체급부터 다른 미션들이 펼쳐지고요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없었던 특별한 파이널 미션이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진 피디님 이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늘 항상 마지막 해 시즌 1,2에는 제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뭐 전체 컨셉 자체가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이 느낌이어서 제트코인은 뭐 저희 더전에서 쓰는 가상 코인이라고 보면 이거를 이제 실제 뭔가 돈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미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그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 회라 마지막 회를 보시면 뭐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상금을 가져가셨어요 이 네 분이 다 아 실제 상금이 제트코인이 아닌 상금이 걸렸군요 그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총 상금은 저희가 이제 2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제 이분들이 끝나고 얼마나 어떻게 가져가셨는지는 이제 방송을 보시면 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알 수 있겠네요 총 상금 2억원이 걸린 버티기 미션 이거는 똘똘 뭉쳐야만 했었겠네요 어 뭐 나중에 또 계속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꾸 이제 우리 PD님도 총 상금을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뭔가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살 때 작게 얼마 붙어 그렇죠 있는 것처럼 총 상금 어 이거 천원인 줄 알고 갔는데 천원 붙어 근데 말은 맞아요 총 상금은 그래요 네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총 상금 2억원 자 그렇다면 우리 예 존버지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지금부터는 스티를 보면서 그 치열했던 현장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를 주시죠 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스티만 봐도 강도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유재숙 씨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정말 1화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예 에이아이 존 네 유재숙 100명 우리 재석스가 100명 있는 그 현장 어떠셨나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여기 이제 그 스티 사진에 나옵니다만 제 얼굴을 본뜬 그 가면을 쓰이던 분들이 아 에이아이 예 진짜 뭐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우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가장 떠올리기 싫었던 녹화 중에 하나가 또 요편 아니었나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뭐 급하게 되면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자 본을 한번 떠달라 그래서 떠줬을 뿐인데 그거 네 저런거 아 뭐 아 더미가 있을 수 있겠다 어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저 예 에이아이 로봇 100분 예 이쪽을 봐도 유재석 저쪽을 봐도 유재석 맞습니다 예 아 지금 본인 맞죠 정말 네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왼쪽 분이랑 똑같이 생기셨는데 하하 제작진이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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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 시대를 녹여내고 있는 제작진 우리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제작진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재석이 형하고 완전 똑같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볼처를 보시면 약간 몸싸움도 저희가 막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 뭐 특수부대 또 저도 파이터고 몸싸움 자신이 있거든요 하하 사실 재석이 형 100명이면 둘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쵸 그쵸 네 진짜 근데 똑같이 하면 근데 얼굴은 재석이 형인데 와 몸은 우리나라에 어쨌든 대단한 분들이 또 오시는군요 예 아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예 이야 딱 잡았을 때 만두기도 있더라고요 아 만두기 아 그러면은 운동을 하셨던 분들 넥스하고 사실은 동현씨가 합류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맞춰서 온거죠 저랑 광수였으면 저렇게까지 안 오시거든요 정확하게 툴의 태클을 예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정말 모든 시뮬레이션을 맞췄다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들 제작진 AI 설이 있듯이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유리씨 같은 경우는 원투 시즌 원투에 정말 하드캐리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또 굉장히 하드캐리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브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 순간은 굉장히 빛났다 하는 순간 빛났다 어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이 그 체격이 좀 있는 이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허당인 거예요 너무나 귀신을 무서워해요 근데 저도 무서워하는데 이분들 앞에서 무서워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시즌을 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예 그걸 이제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좀 즐거웠었던 경험을 했다 옆에서 한 건 없지만 네 아니 근데 그 유리씨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무서워해요 아니 귀신은 원래 안 무서워하는데 덱스랑 있을 때만 무서운 척을 하고 전화 재생이 있을 때는 아 됐어 됐어 이러면서 별로 안 무서워하시고 네 이게 너무 달라요 온도 차이가 너무 나와서요 덱스 100번 예 자 김동현씨 김동현씨가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닌 게 저희가 사실 김동현씨한테 건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네 특히 산화 때 그 폐리조트에서 펼쳐진 에피소드 폐리조트에서 정말 큰 웃음을 의외의 웃음을 빵빵 주셨다구요 김동현씨 그때 이제 순간순간 조금 기억을 잃어가지고 예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딱 집어 주셔야 했어도 아 아 근데 사실 저보다 빨리 도망가는 친구들 많지 않거든요 제가 워낙에 그런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보다 늘 앞장서 있는 게 동현이었어요 김동현이었다 예 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이게 사실 어 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거는 가짜다 계속 머릿속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앞에 서 있었군요 이게 스포가 돼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어떤 공간이 이게 딱 세트로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 진짜 어디 위혈하니까 예 배를 타고 성물로 어디에 들어가서 진짜 찐 그거예요 거기 진짜 있어요 뭔가 거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표정이 진짜 찐이네요 예 진짜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절대 이거 삼화 혼자 보시면 안 돼요 톡 불 켜서 네 불 켜놓고 함께 말아 불 켜놓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 우리 관계자분한테 저희 근데 삼화가 뭐예요? 물어봤었거든요 항상 물어보는군요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재석이 형 아 예예예 정말 우리 유재석씨의 웃음버튼 김동련씨입니다 저희 웃음버튼입니다 자 덱스씨 요즘 뭐 예능 대세입니다 뭐 연예 프로부터 서바이벌 프로까지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더존에서만 보여주는 덱스씨의 모습 어떤 모습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센 척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더존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하이라이트 보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귀신이 무서워한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리고 동현이 형님의 말을 이어받아서 하자면 이 더존에 가장 큰 강점은 이 출연진들을 몰입시켜주는 이런 현장을 어떻게 세팅하는 그런 거에서 현장감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뭐 따로 몰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면 스며들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덕분에 진짜 몰입되게 재밌게 잘했던 것 같고 그동안 강한 척 센 척 했던 거 이번 더존을 통해서 아마 다 다시 제대로 까발려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강철 덱스의 모습이 더존 버텨산다 시즌3를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운 덱스 막내덱스 막내덱스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이번에 합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디즈니플러스의 대표에는 더존 버텨산다 시즌3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네 마이크 중앙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어 예능 대세인 어쨌든 덱스님과 김동연 님이 또 합류를 하셔서 사실 그 아시아프린스 이광수의 존재를 과연 메꿀 수 있을까 라는 좀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의 그런 포부는 어떤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예고 영상에서 권유리 배우님이랑 이제 그 덱스님이 이제 케미스트리가 되게 미묘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합 맞추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실제로 두 분 되셨는지 연락 아니 질문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새롭게 합류하신 두 분의 포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일단은 뭐 제가 아까 뭐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어 실제로 제가 좀 운동을 예 좀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니 진짜 뭐 좀 약한 모습이 보일지도 있지만 어 의외로 되게 멋지고 강한 모습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순간에 예 근데 좀 아쉬운 건 다시 한번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예 그때 왜 좀 내가 이렇게 아 왜 이랬을까 좀만 예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저도 어떻게 될지 보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기억을 잃은 부분도 좀 있어서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어쨌든 시작할 때는 야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잃었던 기억은 저희 디즈니플러스를 통해서 되찾길 바라면서 백설씨 포부 들어볼까요 아 네 사실 저는 동현이 형님이 합류한다고 들었을 때 아 이번 더 좋은 번째 산다 시즌3는 뭐 포기가 절대 없겠다 아 너무 다 성공하면 어떡하지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한번씩 져줘야 되나 했는데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어 저나 동현이 형님이나 어 시작은 아주 100% 200% 자신감 있게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겸손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또 이분들이 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까요 유리씨 약간 미묘한 케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크시거든요 네 뭐 전혀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가가지고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어 그 네 그러게요 그 덱스씨가 저 1차 장면이 그런 순간에 늘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도와주고 네 맞아요 막 감싸주고 이러니까 그 너무 고맙잖아요 아니 아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에요 아니 도망가요 이 오빠들이 먼저 와다다다다다다다 항상 내 옆에는 덱스씨가 있구나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고 저렇게 희한하네요 아니 이게 의도와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솔로지옥2를 좀 다시 찍는 느낌이 이번에 들었어가지고 현장에서 미묘하게 사실 거의 환영합니다 네 아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충분히 당기지 않았을까 정말 정말 버티기 힘들 때 또 로맨스가 꼽히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또 저희가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좀 더 중앙에 네 네 네 기자님 잠시만요 먼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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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 마이레일리 이혜주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PD님이랑 유재석씨랑 덱스씨한테 질문 있습니다 우선 계속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지고 다양한 시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피디님께 이번에도 저번 시즌처럼 제작비가 조금 더 많이 늘었을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재석씨는 지난 시즌 피디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 처음으로 칭찬을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피디님께 뭐 칭찬해 주신 게 있는지 어떤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하고 덱스씨는 간단하게 이번에 새로운 예능 많이 하면서 다양하게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 라인에 합류하게 된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일단 스케일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 제작비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제작비를 뭐 항상 업그레이드 충분히 주시고요 어쨌든 되게 저희가 이제 좀 어쨌든 이게 상상력이 많이 발휘되는 예능이고 좀 이렇게 상상력이 들어간 공간들 좀 특이한 공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다 이 집약되어 있는 약간 그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아무래도 조금은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디즈니에서 잘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칭찬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제가 무슨 뭐 표현이 또 조혜진 피디님이 칭찬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또 칭찬을 한 것처럼 되지만 뭐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여러가지의 느낌들을 이제 또 뭐 피디님들하고 또 가끔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공유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어 시즌이 계속 되면 될수록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나 이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뭔가 또 그만큼의 재미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도 여러가지를 또 이 뭔가 짜내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여러가지 요건 또 뭐 여러가지를 또 감안을 했을 때 뭔가 그렇지만 모든 것도 핑계고 결과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즐거운 한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한 부분에 있어서 시즌2에서 시즌1에 또 어떤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좀 잘 보완하고 표현을 했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조혜진 피디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시즌3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이트하게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예 진짜 이렇게 막 아 우리 좋았어 막 마냥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냉정한 편이라 그래서 제가 요번이 고비다 예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즌3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나 시즌4까지 간다는 건 특히 요즘 같은 업계 상황에 이거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조혜진 피디님도 그렇고 뭐 동진 피도 그렇고 다들 잘 알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형이 잘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예 서로 그런 마음에 묵직한 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예전 엑스맨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이후보던 인연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한 제작진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뭐 여러가지 플랫폼도 많이 생기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은 예능들이 지금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뭔가 관심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업계에 계시는 많은 제작진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하십니다만 저희 뭐 더 좋은 시즌3 제작진도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정말 훈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텍스씨 유라인 합류 소감 여쭤볼까요? 아 예 뭐 제 핸드폰에 빛과 소금 유재석 형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만큼 빛과 소금 확실한 이제 이렇게 또 유라인이라고 딱 컹컹컹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렇게 된 이상 바지끄덩이 작고 찢어질 때까지 유재석 형님한테 애걸복을 하겠습니다 모든 걸 걸겠다 아 좋습니다 모든 걸 걸겠습니다 자 또 질문 아까 중앙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중앙에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락관 김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최고의 겁쟁이가 누군지 유리씨가 꼽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최고의 겁쟁이 자 일단 유재석 씨도 후보구나 포함한 거라 네 그럼요 안 한 거 네 사실 너무 긴장되는 순간인데 뭐 네 너무 비등비등해서 자 네 네 하나 둘 셋 동현 오빠죠 네 아 김동현 의외인데요 네 이유를 그러면 귀신 뭐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익히 알고 있긴 했었으나 사실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사실 눈앞에서 그러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 뭐랄까 그 항상 다음 회차엔 좀 활약을 보여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줄곧 근데 너무나 너무나 그 큰 체급에 비하여 너무나 깜찍한 모습들을 많이 제가 목격한 것 같아요 지금도 김동현 씨 표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인데요 네 9회부터 활약을 하렸습니다 네 동현이는 너무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되게 사랑스러우신군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자 김동현 씨의 그러면 활약은 시즌4 때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질문을 네 지금 사실 세 분이나 주셨는데 기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주셔서 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석 씨랑 권유리 씨의 질문이 있는데요 유재석 씨는 이전에 이광수 씨랑 호흡을 굉장히 많이 맞추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김동현 씨 덱스 씨랑 다시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떤 케미를 기대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라구요 또 권유리 씨는 이전 시즌에서는 계속 포기하려는 두 오빠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멤버가 바뀌면서 그림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기대하면 좋을지 또 어떤 부분에서 활약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광수씨와 함께했던 케미와 다른 케미를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또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시즌1,2때 도전을 같이 했던 광수가 또 이번 시즌3에 함께 못하면서 많이 좀 아쉬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유리도 그렇고 제작진, 많은 광수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동현이하고 덱스가 당연히 또 인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덱스의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집안의 귀여운 막내 아들 같은 그리고 또 뭔가 유리를 또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볼 때 또 든든함 또 그런 모습 또 그리고 동현이가 의외로 뭐 또 굉장히 격투기 선수지만 뭔가 그 안에 있는 감춰진 저보다 더 겁을 먹는 모습이라든가 내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깜찍한 모습 때문에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었고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만약에 좀 도전이 시즌4까지 간다면 그런 기쁜 일이 생긴다면 여기에 플러스 광수까지 하면 저는 녹화 중에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이야 여기에 광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정말 이야 이건 더할 나위 없다 최강이다 최강이다 네 그래서 꼭 시즌3가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고 시즌4까지 가서 꼭 광수가 함께해서 정말 또 폭팔력 있는 그런 재미있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광수씨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노웨이 아웃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디즈니 플러스인데 장르가 좀 다르네요 자 그리고 유리씨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도망가는 오빠들한테 소리를 많이 질렀던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어 이번에는 이제 또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에 따라서 저의 어떤 다채로운 모습들 뭐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단도 있지만 네 각각의 인물들하고 관계성이 좀 재밌는데 뭐 그런 걸 바라보고 그런 걸 놀리는 재석 오빠의 모먼트 뭐 이런 것도 너무 저도 새로웠어요 뭐하냐 막 이렇게 큰 오빠 있잖아요 그쵸 약간 가끔은 눈치가 없는 큰 오빠 그런 모습들 그런 멤버들 간의 관계성들 이런 것들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멤버들 간의 관계성 때문에 또 부분의 모습도 변화가 있는 모습 제가 몰랐던 유래 모습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놀랐었어요 아 좋습니다 많이 이번에 많이 놀라신 모습들 저희가 시즌 3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끝인사 우리 유재석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른 아침 또 이런 무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많은 또 기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겠고요 정말 더 좋은 시즌 3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시즌 3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어서일까 아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도전 시즌 3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생각 같아서는 잘 돼가지고 시즌 4 정말 또 함께 또 촬영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디즈니 플러스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씨 네 너무 몰입감 있게 더 좋은 버텨야 산다 시즌 3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또 진짜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시즌 4가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광수 오빠까지 완전체로 또 즐거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씨 네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시험 보내면서 제가 기억했던 나의 모습과 어? 좀 다른가? 그래서 저도 얼른 내일 오후 4시에 공개가 되거든요 온 가족이 광팬이라서 같이 한번 빨리 시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후 4시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덱스씨 네 이번 더전 뭐 버텨전다 시즌 3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히 웃긴 예능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뭔가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까지 담겨있는 아주 잘 만든 예능 작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내일 이제 3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3편까지 정주행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더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진 피디님 네 더전 버텨전다가 새로운 멤버분들과 함께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더운 여름에 저희 시원한 그림 보시면서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진 피디님 네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네 분이 모이셨고요 이제 이분들이 어쩔 것인가 처음 고정하고 같이 처음 만난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새로운 캠이나 뭐 색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재미와 약간의 공감을 좀 느껴주시면서 이 프로그램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8월 7일 오후 4시입니다 기자분들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전 버텨야 산다 시즌 3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밤 내일이죠 8월 7일 수요일 공개를 시작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예능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기만 저도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님이었고요 지금까지 더 좋은 버텨 산다 시즌 3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